초콜릿 달콤한 주접렌즈 낭독점의 킹덕 초콜릿 초코들 너 렌즈 꼈지? 나의... 보이프렌즈 아 뭐야 너는 걸프렌즈 했지? 어떻게 호러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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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마이쮤나 이런 거 놔둬래? 짱순에서 맛있겠다 짱순에서 맛있겠다 어 마이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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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한데?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세 번째가 여매니다가 네 번째 상윤이 다섯 번째 이거 뭐야 이거 약간 턱 쓰는 거 자 마이쮤 마이쮤 한 입만 주면 안 돼요? 먹고 싶은 사람은 이거 좀 밖에 하세요 자 다섯 개 중에 하나 하면 하나 하면 하나씩 줄게요 나 진짜 먹고 싶었나봐 마이쮤 너무 그래 끝난 거 끝난 거